들으셨어요. 자 오늘 아재개그 이제 이번 판이 마지막입니다. 이제 그만하죠. 아 이상민님께서 좀디개그코드 이상하지만 파아 보다는 비엔나 소세지가 훨씬 낫네요. 윤혜원님께서도 파아 보다는 다른게 다 웃겨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저번에 그 최불암씨가 제일 싫어하는 야채 파아 이거에 빵 터졌었거든요. 저는 처음 듣는 아재개그여서 되게 좋았었는데 알겠습니다. 하지만 그 개그코드라는게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유식 이런거 보내주시고 아까 뭐 또 뭐 있었죠 이상한거 많았는데 그런거에 제가 안웃어드려도 제 개그코드가 이상한가보다. 뷰티풀 이런거 그냥 제 취향이 아닌거니까요. 여러분 개그는 사람만의 매력이 있는거니까요. 자 3229님께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보는 곳 존바 존 그 존을 본다구요. 이거는 정말 어쩔수가 없네요. 이거는 누구에게도 먹히지 않는 개그일 것 같습니다. 존바 존박이랑 비슷해서 귀엽게 보내주셨는데 아닙니다. 남유북님께서 바람이 귀엽게 부는 곳은 분당 아 저는 저는 이렇게 약간 귀여움으로 애교스럽게 끝나는 아재 개그들이 되게 웃긴거 같아요. 노선희님께서 분당 귀엽당 분당 귀엽당 남유북님 심지어 성함도 유북 뭔가 바람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아 근데 선물을 못 받으시네요. 프랑스에 지금 계시는 청취자분이네요. 유북님 제가 대신 하트 선물 정말 필요없는 선물이죠. 자 서민영님께서 이상하게 아재 개그는 다른 사람이 하면 다 웃긴데 제가 하면 안 웃겨요. 오늘 게시판 보고 메모한 아재 개그 내일 활용해봐야겠어요. 여러분 아재 개그는 근데 실제로 하면 거의 안 먹히죠. 제가 방송에서 약간 이렇게 긴장감을 주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올라오는 그 베스트 아재 개그를 소개를 하니까 웃길까 말까 하는데 실제로 회사 가서 하면요.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자 김준표님께서 집에서 혼술하려면 형 라디오 처음 혼술하면서 형의 라디오를 처음 듣고 있는데 진짜 하나도 재미없는데 저도 모르게 피식 웃게 돼요. 그니까요. 정말 그렇게 그렇게 재밌는 아직은 없었는데 그냥 귀여우니까 피식 웃게 되는 그런 조크들이 좀 있죠. 아까 제가 그 게시판에서도 하나 뭘 봤었는데 못 찾겠네요. 에이.